신들이 날 선택했어 너도 그래야지 어서 가자! 나라도 날 선택하지! 내가 거대한 바다생물 소환하는 거 보여줄까? 내가 가장 터프하거든 안녕 안녕 귀염둥이들 이야 안녕 내가 오니까 좋지? 걱정 마 내가 왔어 알잖아 내가 누군지 너 이 정도면 뭐 안녕 귀염둥이들 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내가 알아 승리의 파도를 타고 빨리 준비해 자 준비해 재미있을 거야 시원하게 웃을 준비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잔챙이들을 만나러 가볼까? 당연하지 잡았다 씻고 다시 해보던가 물결에 쓸려갔네 물에 빠졌네 하하하 물에 빠졌어 하! 잡았지 하! 하하하 한심해 베베자 띠롱 베베자 하하하하 오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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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데? 좋아 나야 물이 최고야 천방천방 좋았어 하하하 야호 난 대단해 훌륭해 넌 누가 골랐니? 집에 있지 그랬어? 너는 최악이야 넌 그냥 바다 낭비야 넌 처음 보는데? 평범한 날씨처럼 재미없네 공포에 목욕이나 하시지 바다의 맛이다 물고기 소환 물고기 소환 목욕이나 하라고 내가 다 해야겠네 하나요! 하도요 하도요 궁극기 준비 완료 궁극기 준비 완료 궁극기 준비 완료 다 내 덕분이지 하하하 이번에도 이겼네 물론 내 덕분이지 너랑 나는 훌륭한 팀이야 너랑 나는 훌륭한 팀이야 지팡아 수건 가져와 우리가 이겼어 수건 가져와 우리가 이겼어 얘들이 별로라고 듣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별로일 줄은 몰랐지 얘들이 잘하는 건 아니라고 듣긴 했는데 하하 이렇게까지 아닐 줄은 몰랐지 하하하 누가 내 바다 좀 치워놔 전투가 거의 끝났거든 다음은 누구야? 재밌었어 영... 못 버티네 빨리빨리 크핫 크핫 크아